아연이 저 물 씻어야 돼, 송사반하고. 아, 물 씻어야죠? 네. 네, 장모님. 고객님들, 이제 김장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게 소 만드는 거죠? 어, 소가 주지. 김치 속. 잠시만요. 아니, 손을 밀어라 용을 쓰지 말고. 오빠, 옛날에 잘했는데.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. 어머니들 이거 진짜 빨라. 장모님 잘하시네. 나야 선수지. 용용아, 손 조심해. 조심해야지. 어, 이거 됐다. 어, 이거 빨리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네.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손빨리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왼손으로 해볼까, 왼손? 아, 이런 거 훨씬 더 빨리. 오히려 더 빨리 되네. 아, 왼손이 편안해, 장모님. 나는 왼손 제비를 해서 왼손으로 하는데. 왼손 제빈가 봐. 나 오른손 제빈인데. 그래? 이거 살짝 이렇게. 힘을 줘야 돼. 직각보다 살짝 이렇게. 맞아, 잘하네. 이렇게 미는 게 더 잘 밀려. 어머. 그렇게. 근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송민호 씨가 이렇다. 민호가 이렇지 말하네. 민호가 이렇지 말하네. 민호가 1분이네. 조수여 보잖아요. 심을 안 주고 있잖아. 그쵸? 왜? 심을 줘야지 이게 쓸리는 거고. 그래. 작게 남는 거는 빼놔. 김치 할 때 넣으면 맛있거든. 이 정도면 뺄까요? 이 정도면 뺄까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만큼. 네, 정리. 잠깐만. 나 오늘 회사 안 가니까 부장님하고 통화 좀 하고 하세요.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통화해야 되는데 지금. 통화했어, 내가. 다 했어. 다 했어. 어떡해. 간다. 이 sparepres work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